생명과학 2 우리 수능을 대비한 대비 전략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보는 난이도는요. 전년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작년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학생 개인차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작년에 비해서 쉽다고 느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선생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해봤으면 하는 문항을 뽑아봤습니다. 9번 문항, 알코올 발효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역시 조금 단편적인 그림만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좀 헷갈렸을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크게 해당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알코올 발효 전체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낼 수 있어야 짧은 시간이지만 시험지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드러낼 수 있어야 쉽게 개수비 같은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6번입니다. DNA 복제 실험입니다.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16번과 20번 문제가 거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풀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DNA 복제 실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험을 복잡하게 변형해서 설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기출문항을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충분히 접해봤을 그러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마의 20번 문항이죠. DNA 복제 샤가프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수험생 커뮤니티 들어가 봤더니 20분간 이 문제만 붙잡았다 그런데도 결국은 디귿번 보기까지 못 봤다 뭐 이런 글들도 제가 잠깐 봤는데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염기서를 결국은 보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 문항만 보지 마시고 결국은 수능시험장에서도 이러한 문항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결국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대비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난도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유형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뭘까요?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개정교육과정 첫 해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될지 평가원은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 학생도 마찬가지고 N수생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문제 유형이 이전과 유사함으로써 기출문제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좀 새롭게 생명과학 1에 있다가 2로 넘어온 단원도 있었고 또 새롭게 생명과학의 역사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단원도 있었지만 그 외의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만 우리가 연습을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뽑아본 핵심어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물론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것은 개념의 학습이겠죠. 개념의 학습이 완벽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후에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다면 개념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반복 훈련이 결국은 생명과학 2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저도 느꼈고 우리 수험생들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셔서 수능에서 생명과학 2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